안녕하세요. 주식탐방다니는 여자 안지아입니다. 오늘 삼부토건 같이 살펴볼건데요. 지금 일요일 밤입니다. 일요일 밤인데 지금 이제 하루가 채 남지 않았어요. 월요일부터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다시 거래 재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 이제 이 밤만 지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다시 전쟁터에 돌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월요일 주가 변동성 아마 어마어마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날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응을 잘 못하면은 내가 내 손실이 좀 커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뭐 월요일 말도 안 되게 이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희망 가지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월요일에 무작정 이게 상황가 갈 거다. 이런 식의 희망을 한다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자 삼부토건 자 우리 주주님들이 처한 상황 이제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럼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월요일 장 전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부토건 주가 흐름부터 보시면 이 거래 정지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다가 결국은 거래 정지까지 돼버린 상황인데요. 자 삼부토건이 예전에도 거래 정지가 한 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5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차트를 한 번 볼 건데 자 그 당시 차트입니다. 거래 정지 우려로 인해서 점화한가 하한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6만원 넘는 주가가 2만원까지 이렇게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 이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회사가 했느냐 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자 회생 절차를 밟고요. 그래서 이제 회생을 하게 되면은 이 삼부토건이 앞으로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밑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청사진 이런 그림들. 그래서 이 거래 정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아 회사가 이제 정상화가 되는구나. 그 기대감으로 상한가 3연속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한 번에 급등 그러니까 빠지기 전 가격을 다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단기간에요. 그 기대감에 어차피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2015년에는 이런 기대감에 움직였는데 지금은 삼부토건 측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회사를 정상화시킬 건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5년 상황이랑 여기를 대입을 해서 보시면 안 되고 지금은 조금 다르다. 그때랑은 다르게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은 월요일 주가의 향방이 중요하겠죠. 지금 회사에서 별다른 청사진을 그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 개파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개파락으로 빠져서 투매가 이렇게 은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투매가 나오더라도 아래꼬리를 달고 다시 쭉 이렇게 올라가서 양봉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일 월요일 당일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현재 외국인들 수급은 어떻고 기관의 수급은 어떻고 그리고 개인들이 던지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들만 받고 있는지 이걸 하나하나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내가 판단을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어 양봉이네? 어 단순히 어 은봉이네? 양봉이면 매수해야지 은봉이면 매도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은봉에 매도를 했다가 얘가 아래꼬리 달고 쭉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막상 내가 손절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배가 아파서 어떡해요? 이렇게 잦은 매매라든지 잦은 손절을 하게 되면 내 계좌만 녹아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이걸 실시간으로 대응시켜 드리겠다고 계속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삼부토건 장 전부터 얘네가 분명히 장 전부터 난리를 칠 거란 말이에요. 월요일 시장 상황 삼부토건의 재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일괄 전송해 드릴 겁니다. 자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이 거래 정지 되기 전에요. 외국인, 이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매수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외국인들은 계속 담았는데 개인들은 겁에 질려서 다 최근에 좀 많이 물량을 줄였어요. 거래 정지 마지막 날까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 모두의 예상을 깨고 어쩌면 갭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세력, 외국인 저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머외라고 하죠. 검은머리 외국인 얘네가 거래 정지 마지막 날까지 매수를 했다가 팩트라는 거죠. 이렇다는 거는 이 물량들 빠져나오려면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방을 더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죠. 오늘 일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 장 전에 장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의 번호를 저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 장 전부터 파악을 해서 이제 9시에 땡 하고 열릴 때 이 수급 보고 여러분들에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전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4861에 8714번으로 삼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실시간으로 도움 드릴 테니까 아무쪼록 늦지 않게 연락 주셨으면 연락 주셔야지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 의견이 거절됐다고 해서 바로 상패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 다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 100점 받는 것도 어렵지만 0점 받는 것도 어려워요. 상장 폐지가 이 0점 받는 경우죠. 아무나 상패를 시키는 건 아닙니다. 회사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회사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거래 정지가 풀리고 어떻게 하면 회사가 정상화가 될지 얘네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팩트 첫 번째 팩트는 세력은 거래 정지 되기 전까지 더 매수를 했다. 이게 팩트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 산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매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매수 물량을 매도를 하려면 얘네가 산 가격대보다 낮은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승세가 분명히 나올 텐데 언제 나올지 어느 시점에 나올지 그리고 이 상승 추세를 언제까지 이어갈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반등 나오는 줄 알고 끝까지 추매를 했다가 거래 정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수급이 중요하냐면요.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작년 11월 28일 날 이 시공테크라는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이걸 왜 갑자기 보여드리냐면 이때 장중에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 시공테크가 엑스포 발표 이 엑스포 관련주였습니다. 11월 29일 날 엑스포 발표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전날에 이렇게 장중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혹시 부산엑스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날 수급을 딱 분석을 해보니까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매수를 끌어들이는 수급이었던 거죠. 개미 수급을 빨아들이는 그런 수급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개미들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이 세력들은 다 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타이틀에 엑스포 최종 발표 앞두고 세력이 다 튀었다라고 얘기를 해놨죠. 이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 시공테크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1월 29일 날 사우디로 발표가 나면서 엑스포 최종 사우디로 발표가 나오면서 시공테크 주가가 20% 급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시간 수급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삼부토건 마찬가지죠. 제가 도움 받으셔라 받으셔라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잘 못 봅니다.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번호로 삼부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번호 저장해놨다가 이 삼부토건 당일날 월요일날 주가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시켜 드릴 겁니다. 이 종목 다시 거래정지로 묶이게 되면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있는 건 주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지 그게 주식을 한다라는 거죠. 삼부토건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내일 월요일입니다. 늦지 않게 삼부토건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